안녕하세요. HJ입니다. 오늘은 3D 게임 아티스트가 저지르는 실수 15가지라는 주제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6명의 업계에 내로라 하는 전문가님들이 인터뷰하셨는데요. 그분들의 작품들을 감상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가 되는 것은 매우 보람있는 일입니다. 작품을 흥미롭게 만드는 절대적 규칙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보고 느끼는 경험을 잘 만드는 것에 달렸습니다. 작품은 창의성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연습과 상상으로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노련한 아티스트들도 뛰어넘어야만 하는 도전과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 분야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에게 아티스트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아티스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15가지입니다. 첫째, 작업 과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티스트가 된다는 것은 항상 멋있게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는 것보다 작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세요. 실패의 좌절과 새로운 발견의 짜릿한 모두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디자인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이해하세요. 또한 미술 기본기, 개성 및 분위기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관객을 이미지에 몰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대다수의 평범한 아티스트들과 구별하는 택성입니다. 둘째, 참고 자료를 꼼꼼히 조사하지 않는 것.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고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배경, 소품 및 텍스처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 어셋의 참고 자료를 조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부분이 이동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시각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으로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참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표면에 미묘한 특징들을 포착할 수 있고 더 설득력 있고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게시물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작업을 참고 자료 없이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하는 길들 말입니다. 그리고 작업물은 그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참고 자료를 사용합니다. 비록 그들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눈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리는 것이 무엇이든 공부하는 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참고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일부 아티스트들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점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게 합니다. 시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컨셉들에는 일반적으로 디자인감과 기능에 대한 이해 및 전달할 스토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시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아마도 시각적 참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한다. 당연히 아티스트들은 모델 하나하나 텍스처 및 어셋의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작업물을 작업하고 있는 실제 프로젝트나 씬에 배치해 보았을 때 엄청난 양의 디테일들이 불필요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디테일의 효과가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사용할지 알기 위해서 먼저 쉐입과 메쉬로 더미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면 각 어셋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셋이 눈에 띄지 않는 뒷 배경 요소인 경우 가까운 어셋에 투자하는 것만큼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멋진 작업물을 만드는데 할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넷째, 프로젝트 스케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제가 항상 과소평가하는 한 가지는 프로젝트나 씬의 규모입니다. 이것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는 모르지만 많은 프로젝트를 하며 경험이 쌓이며 이해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이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원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영화, 게임 또는 기타 시간예술에서의 영향에 기반으로 합니다. 게임이나 기타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비주얼은 수년에 걸쳐서 규모가 큰 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아티스트 개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젝트를 할 때 좋은 팁이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업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크고 많은 어셋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말 느슨한 아이디어로 시작하면 곧 흥미를 잃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작업량이 압도된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을 다듬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고 맥락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작업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 많은 신인, 베테랑 아티스트가 모두 이 실수를 합니다. 가능하면 온라인과 다른 아티스트 및 친구들에게 작업과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세요. 작업에서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여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커뮤니티에서 얻게 되는 몇 마디의 친구들의 힘입어 쉽게 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피드백을 위해 페이스북 그룹, 폴리카운트 및 아트스테이션과 같은 장소에 작업을 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많은 야심찬 아티스트가 게임 아트 포트폴리오를 위해 스컵팅에 집중하지만 사실 그 과정은 작업의 2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리더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 당신이 리더라면 당신의 말의 무게는 절대 가벼울 수 없으며 동료의 마음과 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또한 개개인들과의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접근하는 현명한 태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개인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질책하거나 헐뜯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지시해야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명하게 비평하고 작품에 대해 서로 존중해가며 토론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일곱 번째, 발전에 무관심하고 관성적으로 작업함. 3D 작품을 만들 때 계속하던 방식의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관성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프로그램을 시도해보세요. 만약 항상 지 브러쉬에서 타일링 텍스처를 만들었다면 비슷한 결과물을 서브스텐스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만들어보세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예술을 창조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작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가고 항상 발전하고 그 발전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몇몇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찾아 자신도 그 퀄리티에 도전하기 위해 도전해보십시오. 여덟 번째,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쉽게 지친다. 우리 업계에는 고점도 있고 저점이 있을 것입니다. 정 과정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일하는 회사나 아트 디렉터가 해준 비판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낮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부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자신에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소중한 경험으로 잘 활용하여 그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아홉 번째, 노동이 수익화되는 것에 소홀히 함. 제가 목격한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매우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 충분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얻기 위해 무료로 일을 할 때 끝에 가서는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상하고 맙니다. 자신의 쌓아온 기술을 인식하고 경제적인 생존을 위해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면 급여를 지불하는 사람들의 수익 시스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또한 자신의 비즈니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흥미로운 자신만의 개성을 잊어버리는 일 누구나 디지털 아트 툴들의 사용법을 배울 수 있지만 뛰어난 아티스트는 자신의 비전, 디자인 및 예술 기초 실력을 활용하여 관객을 몰입시키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숫자에 의한 접근 방식으로 작업에 접근하는 경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본 실력을 연마하고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새로운 시각 자료들을 항상 가까이 하세요. 또한 책을 읽으십시오. 책은 큰 도움이 되며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창의성 브랜드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아티스트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스파이트의 시각 예술의 탄탄한 실력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서 그의 개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방금 예시로 나온 컨셉 아티스트 스파트 분의 아티스트 스테이션은 더보기란의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열한 번째,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우려 하는 것 자기만의 작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키기 위해 작업하는 3D 아티스트라면 이론을 공부하면서 모델링을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의 수준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프로그램의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집중해서 보여주세요. 열두 번째, 비현실적인 마감일 설정 작업의 예상 시간은 현실적이며 초기의 일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30%를 추가해서 생각하십시오. 일정을 잡을 때만큼은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열세번째, 컨셉보다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중요하다는 태도 예비 컨셉 아티스트 여러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실제로 컨셉적인 이해보다 일러스트레이션이 더 중요할까요? 워크플로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D 아티스트가 실제로 당신의 컨셉을 구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컨셉 아티스트 사이에서 흔한 오해는 컨셉 아트 분야가 일러스트레이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과는 먼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그 두 가지 직업을 두 가지 다른 의사 전문 분야로 볼 것을 조언합니다. 피부과 의사를 소아과 의사와 동일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둘 다 의사입니다. 아티스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러스트레이터와 컨셉 아티스트는 완전히 다른 직업과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100% 몰입하십시오. 열네 번째,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자신이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컨셉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장래의 UI, VFX 및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많이 부족합니다. 스튜디오의 포지션의 규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의 상황도 매우 다릅니다. 너무 많은 아티스트들이 학교에 다니고 인생의 몇 달 몇 년을 공부하거나 직업을 위해 연습하였지만 너무 늦게 자신이 가장 지원자가 몰리는 직업을 선택했음을 깨닫곤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야의 일이라면 당신의 일을 얻기가 무척 쉬울 것입니다. 컨셉 아트나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이 기술적인 어려움이 나고 접근이 쉬운 직업의 경우에 엄청난 수의 지원자들이 그 자리 하나만을 보고 몰리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성이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궁극적으로 스튜디오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라면 포트폴리오를 목표에 맞게 조정하고 그에 맞는 작업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작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성공적인 커리어를 원한다면 당신의 목표에 걸맞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와 같은 스타일라이즈 게임의 컨셉 아티스트로 일할 생각이라면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게임과 세계관에 맞는 많은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들이 당신을 고용하겠습니까? 실사풍의 전쟁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려는 3D 캐릭터 아티스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만화 캐릭터로 가득 차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3D 아티스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조언들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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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